접경지에는 자주포나 탱크 같은 대형 화기 전용 사격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국방부는 지난해 처음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을 시작했는데요. 하지만 정작 소음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조휘연 기자입니다. 마흔 가구가 모여 사는 철원 민통선 인근의 마을입니다. 1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군 사격장이 있습니다. 벌써 6년째 주민들은 포성 등 훈련 소음을 견디며 지냅니다. 지난해 군 소음법 시행으로 보상을 받게 되나 기대했지만 마을 전체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그런데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마을은 보상이 결정됐습니다.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큽니다. 태인아님 같은 경우는 한번 쏠 때마다 지축이 흔들리는 느낌이고 소음 정도도 똑같고 피해를 느끼는 것도 똑같은데 제외가 됐던 말이에요. 이해가 되겠어요. 이는 국방부가 지점별 정확한 소음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보상을 받는 주민도 소음 수치를 알 수 없어 보상 수위가 불만이긴 마찬가지입니다. 소음 측정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. 군은 사격장을 중심으로 10곳 안팎을 측정해 보상 대상을 정하는데 세밀하게 대상을 선정하기엔 너무 성글다는 겁니다. 불만이 대단히 많죠. 차라리 포를 안 쏘면 불만이 없는데 정확하게 왜 못 준다, 어때서 못 준다 하는 그거를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야 됩니다. 국방부는 소음 수치와 미보상 사유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KBS의 질문에 법 취지상 보상 제외 지역은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. KBS 뉴스 조휘연입니다. KBS 뉴스 조휘연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